사다먹고 사다먹으니까 사다먹고 빵을 깔고 안 넣어, 이게. 야, 그냥 김치 그냥 먹어. 비비지 말고 먹어. 내 말을 믿어. 넌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안 들어. 한 번, 한 번 들어봐. 자기 거시기가 구간이 똑똑하게 뚝 부러져서. 물이 넣으면 안 돼요. 빨리 김치 다 걸려먹어. 김치 다 먹어. 시사하세요. 드세요. 시사하세요, 시사. 시사 드셨어요? 맛있어. 열무만 넣고 비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거든. 열무 김치 안 넣고 열무만 넣고 쌈장만 넣고 해먹어봐야 돼. 그렇죠. 쌈장이라네, 열무 이렇게. 강된장? 강된장 넣고 기름 넣고. 야, 맛있다, 야. 김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맛이 나는데 생열무니까 다르다. 그렇지요, 아무것도. 잘하지요? 여기 아삭아삭하지? 왜?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조금 더 작게 썰으면 되겠지? 지금 젊은 사람들 먹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젊어서 그런가? 조금 작게 썰고 생으로 먹으니까 아삭아삭이 훨씬 나아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요. 열무 국하고 열무 비리밥은 해야겠다. 이건 새로 개발하는 건 국제 문제고. 왜냐하면 마트에 갔다가 젊은 사람들이 열무를 들으려고 아예 안 하는 이유가 열무는 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들어요. 바로 국 끓일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비벼 먹을 수 있다면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렇죠, 말하자마자. 열무는 김치만 한다는 걸 그걸 인식이 머리들 저기에 대해서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먹는 저기를 잘 모르겠지만. 금전에 저희가 해 먹고. 잘 안 되면 또 깨요, 내년에. 동차 아니면 하세요. 너무 비싸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땀 흘리신 만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열무에 먹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전국적으로 많은 열무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열무 갖고 저런 거 할 수 있어 하고 많은 국민들이 시도를 해 보시면 전국적인 열무가 싹 다. 그렇죠. 이게 지역적으로 중간에 뭐 300다발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30만 다발, 300만 다발 그냥. 그래요. 그런 일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죠, 그러면. 그럼 저희는 너무 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